송은재TV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빠르면 오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독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꼬일대로 꼬여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다.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많은 말들이 부딪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세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이상 앞서고 있는데 이게 안심할 단계냐? 아니다. 조직선거를 비롯해서 여권은 많은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빙의 승부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자신들의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올릴 그런 여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소위 헛발질을 할 것이다. 사고를 칠 것이다. 스스로 좀 무너져줘야 한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누리면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는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점은 2주일 동안 선대위를 놓고 둘러싼 이 많은 진통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진통이라는 겁니다. 갈등도 앞으로 도움이 되는 갈등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소모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각종 언론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신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갈등을 텀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친소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력투쟁입니다. 자리투쟁입니다. 지금 보고 있자면 이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투쟁을 보는 느낌입니다. 김종인에 대한 비난도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언론에 대놓고 각종 의도된 각종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마저 직접 언론에 대고 갈등을 여고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주일 동안 도돌이 표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두 무마가 됐다. 이제 선대위는 발족한다. 큰 문제는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톱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총괄선대위원장 맡을 지금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김병준과 김한길에 대해서 여전히 비토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매일같이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급기야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이 또 오만에 빠졌다. 지지율이 좀 이긴다고 해서 좀 승기를 잡은 듯하다고 해서 또 자만에 빠졌다. 앞으로 3개월 넘게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걸림돌, 수많은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벌써부터 권력 다툼에 나섰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많은 진통, 이 많은 갈등의 마지막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선택권과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도 윤석열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선 이후에도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가장 중요한 점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의 용인술, 인사 도대체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찰 조직과 정치권, 여의도 조직은 다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가장 자기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는 말에 거의 100%는 모두 자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어쩌면 그게 정치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 정권교체를 순수하게 바라는 사람,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겠다고 순수하게 100%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뿐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언론에 대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병준이나 김한기를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은다고 해서 선거가 되느냐. 친소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도 언론에 대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선에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처럼 꼭 대선에 필요하다고 자신이 판단해서 모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언론에 대고 맞부딪혔습니다. 이걸 놓고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통합을 앞세우고 김종인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앞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 인물에 대한 선호, 비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왜 2주일 동안 꼭 같은 말이 뱅뱅 돌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판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지금 2주 동안 일어난 갈등의 가장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죽인 주는데 견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견제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이냐 구조조정이냐 이런 컨셉의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선대비를 구성하고 나서 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필요하다면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선거 기간 내내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수차례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자신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김종인 위원장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카드를 내려놓으면 다른 대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갈 건지 가지 않을 건지 갔을 경우에 어떤 것을 수용해야 하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인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갔을 경우에 안아야 될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냉정하게, 인간적인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도 모든 큰 그림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다라고 했으면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윤석열 후보 측이, 어떨 때는 김종인 후보 측이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선대위 가더라도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좀 더 좁히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밑에, 선대위 밑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둬서 김종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견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김종인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쓰면 쓰는 대로 굉장한 리스크를 안아야 합니다. 김종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과 그렇게 갈증을 빚으면서도 김종인을 안고 가다가 권력을 쥔 다음에 김종인을 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엄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김종인이 이번 대선에 꼭 필요하냐? 이 부분부터 결정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효율적인 그 조직 체계는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지 않으면 김종인 위원장은 절대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을 빚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고 김종인 위원장 보완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많은 특위들,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위들을 만들어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간접적 견제를 하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것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후보의 마음에 따라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아침에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기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후보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은 후보 위주입니다. 모든 군안은 후보가 갖는 겁니다. 모든 책임도 후보가 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에 전념토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 분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것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미 통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겠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김종인 대표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해야 하듯이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합니다. 총 처음부터 다시 놓고 백지 위에서 오늘 마지막 단판이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버린다면 역할 없이 정확한 경고를 해서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컨트롤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롤 주고 적합한 위상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아닌 3선, 4선, 5선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소위 보수괴멸이라고 하죠. 그 보수괴멸의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후보가 선택적으로 중용할 수도 있고 좀 멀리 둘 수도 있고 하지만 선대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냉정할 땐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가 용인술, 권력관리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를 가면 후보 경선 캠프일 때부터 벌써 청와대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권력투쟁이 심합니다. 벌써부터. 대선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권력투쟁은 더 심해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한길이나 개인적인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제 정말 안지 다 모두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중진 의원들도 사실상 자세하게 안지는 이제 3, 4개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그치면서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이렇게 권력관리, 용인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왜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지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바랄 건지 가급적이면 수학 계산하듯이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용인술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